왜 마중을 부르지? 그냥... 긴장돼? 네. 입씨보다 더 떨려. 마중 이제 다 같이 부르면서 사는 게 무언지 자 그러면 이제 각자의 무기도 있을 거 아니야? 그치? 지금 열심히 갈고 닦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곡들 있을까? 언제든지 꺼내 부를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. 한 명씩 한번 챌린지처럼 불러볼까? 아 네. 가자. 좀 필요한 얘기를 나눴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너가 가진 장점을 잘 들려줘. 자 시작하기도 전에 끊어서 미안한데 나를 보고 해줘. 아 네. 어차피 오늘 처음 봤지만 나도 늘 낯선 사람들의 군중들 앞에서 노래하기도 하고 가까이서도 하거든. 나를 보고 해줘. 네. 뭔가 억지로 하려고 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은 소통이야. 네. 오 Kirsty. 오 sup. 아멘 끝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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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엄청 진심도 안 물었어 그지? 굉장히 밀도 있게 불렀어 나는 이런 실질적인 실전 경험을 정말 중시해 이렇게 한 번을 불러도 정말 밀도 있게 네가 다채로운 설계를 한 거를 완벽하게 이행하면서 클리어하면 정말 밀도 있고 발전적인 연습이었던 거고 한번 읽어볼래? 너의 그 좋은 저음으로 이렇게 읽어봐 넌 다 코스타레아 룰르나 자 리스페타 아까 노래했던 것처럼 리스페타 해봐 리스페타 리스페타 거기서 네가 느낄 때 코드가 많이 내려가 있고 좋은 울림이 있는데 조금 더 푸쉬하고 있어 그치? 그럼 어떻게 돼? 우린 잘 열려있는 소리를 원하는데 다 해서 다 뭔가를 이렇게 보정시키려는 게 조금만 더 가면 불편해져 네 너의 불편이 관객들한테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지금 다 이렇게 되면 너가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편해 리스페타 그렇지 그만큼만 하면 되는 거야 다 그 공명을 즐겨 그럼 다 다만 해볼까? 다 그렇지 그 자리에서 논타 코스타레아 룰르나 이런 식으로 베풀면서 읽어봐 그 전에 노래를 했을 때는 논타 이렇게 올라가지 다의 안착감이 없어 또 있어 일부러 발라드틱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또 소리의 개발이 필요하니까 네 그 좋은 소리를 인용해서 쓰는 거야 리스페타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게 논타 코스타레아 룰르나 호흡이 가게 논타 코스타레아 룰르나 게이체 네르미요린세 세해라 하지? 게이체 네르 했을 때 게이체 네르 하고 뭔가 편안함 느껴지지 않니? 네 네 발성에서 네 그 네 자리를 뒤에 엠비아 할 때도 쓸 수 있어 지금은 엠비아 잡히지 네 이게 호흡에 기장나네 너한테 있는 소리인데 못 쓰고 있어 네 활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만 다시 해봐 게이체 네르 게이체 네르 게이체 네르 게이체 네르 미요린세 라 미요린세 라 아 그렇지 막 안 누르니까 편하지 네 거기 한번 불러볼게요 오디오리아 파니 두어이 거기 오의 첫 소리를 낼 때 이미 이렇게 두꺼워질 필요가 없어 지금 읽은 대로 오 오 니오 니오 하고 나와야 돼 니오는 좋은데 오가 아직도 낮아 논 따코스타 할 때 오 발음의 습관인가 봐 오 하지마 네 지금 너의 그 근사한 모습 자체를 드러내 오 오 오 오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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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아파니 좀 더 길게 해볼까 리아파니 그렇지 오디오리아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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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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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리쿠소이 두어이자친디 소가 갇혀있지 않더라고 리쿠소 리쿠소이 두어이자친디 두어이자친디 쭉 보내줘 봐 쭉 보내줘 봐 너가 안 써본 소릴 다 써봐 오디오리아파니 굿 여태칼 좋아 오디오리아파니 흰 흰 흰 굿 어때 퐈 후아안 할 때도 굉장히 아까 칭찬했던 저음의 빛깔과 고급스러움이 후아안 충분히 있었어 그렇게 훈련을 하는데 정말 읽기 연습 네 중요하다는 거 일단 이렇게 참 네 좋습니다 굿 고급스러움을 하느니 마 로봇 가사 이덕 하느니 핫 하느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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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잘한다. 그렇지. 마지막 표정 좋다. 그렇지. 자, 이거 봐. 너의 노래를 다 잘해. 아까 뭐라고 그랬어, 잘한다는 건? 한 피스의 계획이 명확해. 그거를 난 더 끌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일 뿐이야. 오케이? 다시 한 번 불러볼게. 벌로처럼 읽을 거야. 읽는 방식이 자신감이 딱 붙어 있어야 돼. 너네가 많이 읽어놓으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제 얘기 명확하고 소리도 어디까지 데려갈지 계획이 서거든. 읽어보자. 마 린꼬니야 부터. 마 린꼬니야. 마... 에 머무르지 말고. 마 리 이 이... 읽어볼래? 마 리 이... 린꼬니야. 니 야. 니 야. 내 소리가 굉장히 좋아. 네. 마 린꼬니야. 그렇지? 닌파 젠틸레. 닌파 젠틸레. 굉장히 좋은 소리야. 마 린꼬니야. 닌파 젠틸레. 라 비타미야. 마 린꼬니야. 마 린꼬니야. 마 린꼬니야. 닌파 젠틸레. 닌파 젠틸레. 그 다음. 라 비타미야. 라 비타미야. 콘사크로아테. 콘사크로아테. 나처럼 읽어줘. 시... 맨 처음부터 시작. 마 린꼬니야. 닌파 젠틸레. 라 비타미야. 콘사크로아테. 노래 해볼게요. 마 린꼬니야. 닌파 젠틸레. 라 비타미야. 콘사크로아테. 다가와서 불러봐. 자, 좋아요. 압력까지 너무 잘했고. 네마이. 네마이. 조금 더 써야돼. 좀 더. 네마이. 네. 네. 잘하네. 네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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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더 써야돼. 딱 그정도. 해볼까? 네마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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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 말고? 네마이. 네마이. 잘했어, 동무야. 너가 즐겨지지 않아? 네. 그렇게 해보면서 자신감을 키우는 거야? 네. 네. 잊지마. 잘하고 있어. 동무야. 더 무르익을 거야. 이 건강한 방식이. 쉬운 건 더 쉬워질 거고 어려운 것도 편해질 거야. 네. 오케이? 네. 좋아했어. 감사합니다. 많이 읽어. 자신감은 거기서 와야 돼. 다하니. 다하니요. 그 신한 음악 상도 받았던데 그렇지? 네. 그러셨으면 전국 1등이라는 소리 아니야. 충격적이었다, 사실. 보딩의 느낌이 아니었어. 너도 알지? 완전 진짜. 근데 노래를 언제부터 했어? 저 중3 여름부터 시작했습니다. 그 전에는 노래를 아예 안 했어? 네,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이렇게 물려받은 것도 없고? 네. 가족분들도 클래식 안 계시고? 네. 한마신기하네. 사촌까지? 네. 넌 지금 그런 피가 흘러. 봤을 때 실험을 좀 들어보고 싶고. 하나, 둘, 셋, 넷. offen해. 해야지 마이 스파이아아 마이 스파이아아 손자 mille tre 마이치안에 principe 세vantone 동이 보름 동이 보름 동이 보름 동이 다 이리 다야 640 브라보 오케이 여기까지 브라보 딱 들었을 때 느낄 수 있어 잘해 이 정도면 형이 봤던 고등학생의 나이에서 지금 만으로 그러면 고3이면 만 18세잖아 그렇지? 말도 안 되게 잘해 너는 고민이 뭔지? 아무래도 캐릭터를 살리는 게 가장 크게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지금 다하니 형은 발성 얘기를 안 했잖아 그렇지? 캐릭터를 고민하는 대로 넘어갔어 오늘 딱 단계별로 잘 수업을 한 것 같아 너희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 그렇지? 아까 표현 몇 가지만 교정을 할게 네가 경험한 표현이 몇 가지 없어 네 뭔가를 하면은 스탑 시켜야 될 때 뭐 뭐 뭐 이런 것만 하고 앞에는 마담이나 하다가 뭐 뭐 뭐 안 와닿지 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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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스파아 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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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니 스파아 이런 것도 캐릭터고 네 이런 다채로운 거를 정말 많이 연구해 놔 내 연습실에 말을 고립시켜서 항상 하는 게 모든 감정을 다 써보는 거거든 음 거기 해볼까? 마다 미나 이가 다일로 왜 궤스토 텔레베리 캐 몰파드룸 미요 이가 다일로 궤에 게옵파띠요 오스테르 바테 레츠에 대꾼메 오스테르 바테 레츠에 대꾼메 오케이! 지금 아주 좋았어 너가 적극적으로 쓰니까 노래 전체가 타이탈이지 캐릭터 연구 말고 또 있어? 이 발음에서 살짝 먹히는 감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험이 많이 누적돼야 돼 이 발음 같은 경우도 좋은 데도 있었어 바벨론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좋은데 고음 냈을 때 이인 이탈리아 했을 때 르 하고 거기서 확신이 없었다 그거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좋았던 부분의 걸 때우면 돼 이 발음에서 지금 하나 걸리는 게 어디 있지? 그렇죠! 에 사운드 너무 좋아 에에 정말 좋은 사운드가 있으니까 다시 이 로 돌아가봐. 잘 열고 잘 맞췄어. 이 아이아이. 기워지 말고. 이 아이아이. 구강만 모으는거야. 시작. 음정 내볼게. 이 아이아이. 이 아이아이. 여기야. OIZ 여기야 한방에 교정이 돼 왜냐? 네가 이미 쓸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이야 Bculbum 그래 진짜 노래를 딱 들으면서 난 그런 생각이 들어 너가 나보다잘하는데 바로 kettle 진심으로 건강하게 잘 무르익어주면 좋겠고 세계로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 국제국뿔 나가도 너 지금 1등 할 수 있어 진심이야 그 정도야? 수고했어 진짜 좋다 진짜 좋아 국제국뿔 나가야 돼 너 자 박수 정말 오늘 다환이, 정우, 건로 같이 수업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내가 많이 진짜 배워가는 시간이 된 것 같아 심도 있는 고민 상담으로 넘어가자고 아 네 레츠고 레츠고 아 내가 고등학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할까? 그래도 꼴찌였어 남학생 그룹에 그럴 때 마음 잡고 꺼내줄 수 있는 게 뭐야 연습이야 넌 재수다 이런 식으로 정말 처박혀서 연습했어